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미술사의 인상파의 아버지며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를 만나보겠습니다. 본명은 오스카 클로드 모네이고 모네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5살때부터 프랑스 북쪽 르하부르에서 살게 됩니다. 학창시절 만화같은 캐리커처 그림을 매우 잘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본 화가 외젠 부댕이 자기가 제자로 가르치기 위해서 모네를 만나 설득하여 부댕의 제자가 됩니다. 부댕은 모네를 데리고 야외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부댕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그림은 주로 실내에서 많이 그렸기에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다지 흔치 않았습니다. 산업혁명과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고 그림 도구들도 발달이 되어 물감을 가지고 야외로 가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1859년 19살에 파리로 오게 되는데 고모가 부자이면서 그림을 좋아했던 분이라 모네의 좋은 후원자가 됩니다. 1861년 프랑스의 신민지 알제리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때문에 모네도 징집되어 알제리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후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데 고모가 제대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훗날 샤르클레르 공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르누와루, 바지유, 시슬리를 만나 두터운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들은 뽕댐블로 숲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당시 세인강변의 유원지 구루니에르에서 르누와루와 함께 그림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지금 보시는 구루니에라고 합니다. 1865년 바지유는 모네에게 한 여성을 소개해 주는데 그녀가 18살 까미였습니다. 훗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1866년에 그린 초록드렉스라는 작품입니다. 인상주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지만 초기 모네의 그림을 이해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867년 작품이고 정원의 여인들이라 합니다. 여인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모네의인 까미유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을 여러 번 그린 독특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르장뜨유의 양기비꽃이란 그림입니다. 까미유는 1867년 아들 장을 낳았습니다. 모네는 까미유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양쪽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 보불전쟁이 일어나자 혼란스러운 틈을 타 1870년 까미유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림 속에 양기비꽃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까미유와 아들 장입니다. 1870년 보불전쟁이 일어나 친구 루누아루와 바지유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루누아루는 몸이 아파서 1871년 파리로 돌아오고 바지유는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모네는 1871년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피난차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윌리엄 터너와 존 커스터블과 친분을 나누며 영국 풍경화에 영향을 받아서 밝고 경쾌한 색조를 연구하게 됩니다. 같은 해 파리를 들어와 파리 근교의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고 1873년 그 당시부터 모네는 배에 장시간 앉아서 시간과 빛의 양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물의 변화를 그리게 됩니다. 1874년 모네 중심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시회는 죽은 화가 친구 바지유가 기억한 것인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었고 모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모네는 새로운 회화를 보여주겠다 선언하고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평론가들은 이 전시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며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가 인상주의 시작점을 알리는 미술사의 중요한 전시회가 됩니다. 특히 모네의 그림이 비난을 받게 되는데 모네의 작품 중 인상, 해도지, 작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전시 담당자가 해도지라는 이름은 너무 평범하다 하여 해도지 앞에 인상이라는 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 해도지가 탄생이 되는데 이 작품 제목에서 인상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모네의 인상, 해도지를 보고 그림을 붙어치도 거칠고 마치 그리다만 형태의 그림이고 아마추어 작품이라 비난했다 합니다. 당시 인상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카메라가 발명이 됩니다. 가마레는 그림보다 훨씬 섬세하고 사실적입니다. 따라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영향으로 인상주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1876년 아내 까미유가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부유한 화상이자 후원자인 오세대가 집을 마련해줘 파리 근교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878년 후원자 오세대가 사업화산으로 그의 가족을 두고 벨기에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네 부인 까미유는 1879년 32살에 암으로 운명하십니다. 이 그림은 자신의 곁을 떠나는 아내의 임종의 순간을 순간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파리에 남아있던 후원자 오세대 부인 알리스가 모네의 두 자녀도 돌봐주게 됩니다. 얼마 후 모네 가족은 알리스 가족과 함께 동고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네는 1883년 43살에 알리스 가족과 함께 노르망디 지베르니로 이사가게 됩니다. 당시 모네도 점차적으로 인기있는 화가가 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집단이라는 작품입니다. 1884년부터 집단을 그리기 시작하여 1890년대 초반까지 연작 형태로 많은 집단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훗날 주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시아 칸덴스키가 모스크바 교수로 있을 때 모네 집단을 보고 매료되어 화가로 전향하는 계기가 된 그림입니다. 1890년 모네는 집 근처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짓고 정원을 짓게 됩니다. 1890년 오세대가 사망하여 모네는 오세대의 아내였던 알리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훗날 모네의 아들과 알리스의 딸이 결혼하는 특이한 가족이 됩니다. 모네는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했는데 정원사를 여러 명 두고 일본식 다리도 만들면서 직접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훗날 27년간 250점의 수련이란 작품을 연작으로 그리는데 이 정원은 모네 대표작품 수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날씨의 변화하는 정원의 모습을 오랜 시간 느끼고 연구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모네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위대한 작품은 그림이 아니라 반평생을 정성들여 가꾼 정원이라 말했다 합니다. 1911년 두 번째 부인 알리스가 세상을 떠나고 모네는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쪽 눈에도 백내장 증세가 나타나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네는 1926년 86세에 폐암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인상파의 아버지,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